자 이거 보여주고 맛이 어떠셔 이거 지금 이 마당에서 지금 켠 거 아까 하율이가 다 씻고 삶고 그랬는데 맛이 어떻다고요? 맛있어. 맛있어. 진짜로? 자 그럼 한 번씩 다음 받아보셔. 아 아 어이구 얘들이 쓴박이 나무를 먹어요. 지금 자 오구 밥에다가 밥 한 숟가락씩 넣어줘야겠다. 밥 조금 넣어야 돼. 밥 하나 조금 같이 씹어야 돼. 옛날식으로 밥 같이 넣어야지. 쓴맛이 약간 쓰죠? 안 써요? 어때요? 약간 쓰지 않아요? 요렇게 우리 하율이 밥하고 같이 씹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해놓고 오빠? 아 오빠를 먼저 줬대. 자 요렇게 밥하고 같이 씹. 아니 하람이 주고 그 다음에 주래. 와 이거 맛있겠죠? 하율이 건데 할머니가 이거 먹고 요거는 하율이. 자 밥하고 같이. 음! 봤어요? 애기가 쓴나물 먹는 거? 봤어요? 어 하람이가 왜 안 보여? 하람이 이쪽 얼굴 봐봐 봐. 씻고 있는 거. 응? 안 보여 또? 요렇게 살짝 가야지. 아이 하람이가 오지를 않네. 이렇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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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. 쓴나물 이거 보세요. 어디 있으면 이제 초고추장도 또 비빌 거예요. 이거 두 배인데 하나는 초고추장. 하나는 이거예요. 초고추장은 이제 어른들이 먹는 거. 자 요거 할머니가 딱 보여줘. 쉬어?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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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